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색스폰 면유자 우윤재입니다. 오늘은 산나물 채취하러 산에 들어왔습니다. 요게 요것은 참나물입니다. 요렇게 생겼어요. 요게 참나물 봤이네요. 이 나무는 가시우가피 나무입니다. 잎이 5개이며 인삼은 삶하고 비슷하죠. 향이 되게 좋습니다. 지금은 억세서 먹을 수가 없겠네요. 연한 순으로 나올때는 먹어도 됩니다. 요게 순이 또 나오고 있네요. 요렇게. 가시오가피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산초나무입니다. 요것도 요렇게 새순이나 산초입니다. 잘 보이시나요? 향이 굉장히 진하죠. 열매 열면 까맣게 돼가지고 추어탕 이런데 넣어서 먹습니다. 산초나무 옆에는 가시오가피 요렇게 생겼습니다. 요것은 야생치나물입니다. 요즘에 한참 올라오고 있네요. 요것도 친나물입니다. 이거 또 친나물입니다. 지금 친나물로만 놓고 좋게 큽니다. 친나물은 지금 딱 녹음에 좋게 큽니다. 그는 컸습니다. 감사합니다.